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저 춤과 노래 잔치를 마련하여 싸우니 끝까지 재미있게 감상해 주십시오. 따라오지나. 이걸 내리면 고장이 날까 봐 여기다 놓고서 이제.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. 조금 전에 앞에서 만났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. 지금 눈물 건물이 나오는데 이 기분에 그거 많이 나오겠어.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. 누이야 오래 살아라이. 오래 살아야 또 만난다. 또 과야. 아유. 아유 시구 시구 들어간다 아픈 바 아픈 바가 들어간다. 소리쳐서. 인생은 내 기구. 그러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. 그 부전비의 전문구려. 박달제의 금복이야.